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힘내라는 게 없냐 오빠 나갔지 오빠 밥 안 먹었지? 오빠 내가 밥 안 먹었어 오빠 또? 왜 또 큰 라벨 먹었어 내가 밥 먹으라고 했잖아 아무튼 이 오빠는 내가 없으면 이래요 오빠는 바보야! 나밖에 모르는 바보 냉장고 형통되어 내 사랑으로 채워놨지 뭐 소스 오빠 어 뭐해? 오빠 작업하고 있잖아 뭐야 또 튀김 먹고 있었던 거야? 컵라면에 튀김까지 오빠 튀김 좀 좋아해야지 하나 먹을래? 오 아니 됐거든 아이 먹어 오케이